네 가렌의 플러스입니다. 가렌의 플러스를 까시면 됩니다. 가렌의 플러스 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가렌은 그냥 가렌은 가렌의 클래식은 했습니다. 아..지금.. 레비를.. 아 무광으로 계속 터질겁다. 아니 한번.. 지금 짜증나서 지금 계속 통화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거 방송보면 짜증 나겠대? 빙킬 했습니다. 지금 저 플러스와 퀘프로라는 사람이 진짜 못해요. 저 플러스와 퀘프로라는 사람이 더 터질겁니다. 이 정도 웨이브 한번 더 터질겁니다. 이 정도 웨이브 한번 더 터질겁니다. 이거 벤티스는 주로 한번 통화해보겠습니다. 소환할까나? 럭프로 한번 통화해보겠습니다. 소활되고 이 정도라 한번 통화시키고 으아아악 집점 як Rice I example 아 예 제가 웰브를 만든거야 어딨는데 절대 못 깹니다. 절대 못 깨요. 지금 지금 계속 제가 외부 만들었죠. 복수한 겁니다. 어이아우 최공어 기회를 계속 만들어서 절대 못 깨요. 절대 솔직히 자른나잖아요. 왜 지금 막 못 깼다고 하느라 저도 못 죽여? 하하하 아 이건 게임할 때만 들립니다. 아 잘 재시작이네. 아쉽네요. 하하하하 이 목땡 렛고 흐핳핳핳 암, 제가 이런.. 상.. 시키가지고요 그치? 아.. 죄송합니다 상악할 수 밖에 없네요 짜증나니까 아니 위치를 건들필요 건들 위치 건들 거기다 구하라하니까 뒤에 있는 먼저 사흥구 중풍으로 사흥구.. 앞에 있는 사흥구가 다 죽고 안내별로.. 안내별로 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포공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게임.. 이 게임 자체에 지금 포공이 가능합니다 아.. 애타고는 9반입니다 일반전지 이제 말하지만 쟤는 그렇게 쏙 잘하는.. 게이머는 아닙니다 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보통 사람들보다는 게임을 잘한다 하긴 하는데 잘하는거보다 많이 하다보니까 익숙해져서 잘하는거 흐흐흫 흐흫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전에 실수를 안하면 흐흐흑 차자.. 아.. 죄송... 이게 차저에 끌려갈때 총 쏘는 맞더라구요 그게 아닙니다 너무 멍청한거에요 차저가 차저, 차저, 차지를 들어올 때 총 쏘는다가 들어오면 거의 없습니다 차지 들어올때는 배블이 더 안되요 아 진짜 지금 벌써 시작한지 절망도 안되는데 20%밖에 진행하는데 벌써 대피가 두메인 보이네요 원래 깰 수 있었는데 제가 10%밖에 불었죠 지금 위치 위치 무시하고 가죠 무시하고 갑니다 여기부면 닫아주세요 뒤로 외부가 터졌나보네 앞으로 올 줄 알았네 아 아 고아 고아가 싱하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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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아 아 칼타임이네 칼타임이 자만사완가요? 여기 자만사완구요 자만한거야 무치때문에 무치보고자가지고 윌스는 어딥니까 윌스는 어딥니까 아 위치소리가 좀 끔찍하죠 아 이게 지금 무삭쇠팡 형식으로 해가지고 됐거든요 해가지고 좀 구호가 심합니다 구호가 심합니다 구호가 있을테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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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킬 위치 건드면 웨이브 터져요 웨이브 웨이브 예 제가 플렁깐 하내왔습니다 위치 쉽게 묵잡게 만들려고 흐하하 기다리세요 또 한 명 죽으셨던거 헌터 앞쪽이나 헌터 어쨌든간에 제가 지구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지금 어땠든간에 저 헌터 인제하고는 웬만큼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좀 선이 안찹니다 너무 못해요 지금 엊그제 때 제가 아시는 분 진희라고 했을 때는 2인프를 해가지고 2인프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안쌓이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다시 달리기 구간까지 됐습니다 달리기 구간에 고생 부탁합니다 여기서 침 하나둘 좀 뛰는데 침이 나올지 침 찾아보세요 아 그거 보셨을 때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그때 진짜 짜증 났습니다 그때 욕이 쌍욕이 나올거야 창고했는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구 하나 여기 하나밖에 없네 외부 외부는 아닌가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해를 못하시네 이해를 못하시네 이해를 못하시네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달리기 구간입니다 예 제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샷 스피터 소리 자 제가 먼저 던질테니까 달릴 준비하세요 탈 외부 외부 기다려 기다려 구해드릴 테니까 막고가서 구해드립니다 아 제가 구간거는 구호보단 없애는 버전이어가지고 구간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 신이 커졌는데 저 불러버리셨네요 먼저 던지세요 어차피 먼저 던지세요 둘이 가 둘이 가 좀 먼저 던지시라니까 네 제가 던졌습니다 저 던졌습니다 지금 저 건물 밖으로 던지세요 만약 나중에 하실거면 건물 옆으로 던지시면 건물 옆으로 던지시면 스피들이 타격팀에 속도에 닿기 때문에 다 저기로 갑니다 위치하고 달리세요 아 바뀐거 같네 지금 던젠주세요 엔치 즙스스 끝날 시킵니다 자아 마지막 아 아 샷 자아 야 이제 위생 좀 하시네요 전단치지 말고 들어오세요 어쨌든 깼습니다 이 랩트데이 1했을때가 엊그제같은데 2주 3연전이고 저는 근데 솔직히 이 1했을때 이 게임을 안했... 이 맵은 안해봤습니다 2 하니까 생기더라고요 이 3환자 내용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5챱입니다. 5챱은 솔직히 쉬워요. 4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님 안녕하세요. 달람 한사람이 보시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리얼리진 전문가입니다. 캠페인 모드. 다른분들 다 보시겠지만 지금 리얼리진 전문가 캠페인 모드를 하고있습니다. 자 마지막 5챱입니다. 5번째 챱. 잘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아 이제 아 그리고 이 리얼리진 레프트 모델들 이거 시선 3환자 끝내고 나서는 그냥 워킹게드 할텐데요. 워킹게드 할텐데요. 워킹게드 할텐데요. 워킹게드 할텐데요. 워킹게드 할텐데요. 예 2010년대 쯤에 나왔습니다. 10년대 쯤에 나왔습니다. 거의 4년대 쯤. 지금. 아 그럼 지금 방송에. 아 퀴즈만돼요. 저 방송은 지금 2개 다 하고있습니다. 다운파워하고. 다운파워하고 지금. 아프리카 둘 다 다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좀 채팅이 훈륭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아 지금. 저는 솔직히. 별로 안했어요. 이 가레나. 이 가레나 뭐다. 네트워크 플레이. 온라인 대전을 할 수 있다는걸 알기 전까지는. 원만히 있습니다. 사람들. 네트워크 플레이. 그다가 나중에 티도 했죠. 저도 근데.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계속 패치를 하고. 어 이거. 웨이브는 안타졌습니다. 웨이브는 안타졌어요. 웨이브는 안타졌어요. 웨이브는 안타졌어요. 위치는 알아서 못타서 죽입니다. 위치 죽일 수 있는 단계가 하나도 되고요. 그을 던지면. 위치 이동속도가. 절방을 강소하기 때문에. 도망치면서 죽일 수 있어요. 저것도 알아도 되나. 자아. 위치. 차죠. 아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이. 여기. 이쪽에 있으면. 외부를 안당해요. 좀비들이. 타겟팅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 수목. 수목. 벗어봤던거에요. 아. 탱키 남으셨어요. 아. 스모크. 햇바닥. 햇바닥 보일 때. 햇바닥 딱 대게는. 이 순간에. 이렇게. 시야에. 조금 숨어버리면. 혓바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포인트를 말하고. 저. 네포트도 그래도. 3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저는 3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3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헌터. 헌터. 샷. 저 키. 저 키. 거친. 으을. nên vm. 지. 딜진상. 예. 샷샷샷샷샷. 자. 예. 마지막 채park에 왔습니다. 마지막 위기입니다. 예. 수oks CAP에 오고요. 에이 근데 그 잘 타이빙 받는게 힘들고 연습 좀 많이 해야죠 이거 제 문제는 휴모커가 보였을 때라는 과정이 있죠 저는 여기서 막겠습니다 어차피 다 막을땐 아실거에요 성한테 여기서 막으시면 되요 나한테 오는데에서 막으시면 진짜 편합니다 잘하는 사람들라면 못하면 지옥이죠 이제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 나는 넥 저는 솔직히 넥퀴즈고 데드 쓰레기를 기대하면 안나오죠 알고보니깐 이게 백인사에서만 된거에요 장비가 오는게 장비가 오는게 있으면 힘듭니다 여기와서 여기와서 제가 흥믄는데 여기 중심되면 막으냐 장비는 가장 필요가 여기에서 멍청하게 문을 쓰면 여기 있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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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가 racid 저희만이 이일이라고 그러면 박을땐 알고 잊 negó yeah itating 24 американ 여기가 이거 terminology 이 책 보이지, 다가 죽는 건가 전에 저 키 저 키 하하하하 앞에 준비! 앞에 준비! 지금 아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이 못해가지고 아 지금 남았잖아요 아 열받아 진짜 아우 뭐 하지는 못할거면 뭐 거기서 자 발발 죽이겠습니다 에스시 탱크 뜯고 있습니다 탱크 탱크를 통하세요 스피터 여기 버그에 뭐 슈퍼마리오 어쨌든 간에 무탈 중 첫번째 웨이브는 무탈이 끝날거 같네요 탱크 탱크 지금 잡퉁 다 죽을때까지가 최대한 여기서 죽일수 있는 나라 여기 다 여기 다 노렸네 탱크 탱크는 안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기있으실래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탱크만 하면 탱크만 하면 오오오오오오 하지만 안된다는거 저킥 저키디 어딥니까 왜 다 못하네 아아 나 돌겠네 진짜 저키네저키 씨 위치가 파악이 안되고 빠지겠습니다 물속이요? 돌겠네 물속이라고요 아 여기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당부했다 여기서 점프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점프를 해야되는데 하하하 저는 지금 훅 가있습니다 정아님 위리스님 저먹을 거에 비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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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mplo 아 아 물속은 들어가면 안돼요 탱크테나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막아야지 마지막 여기 정충리 나오기가, 나온걸로 기억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두번째 웨이브를 맞긴 합니다 두상 있으면 지금 여기있죠? 다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점프를 해주면 아주 쉽게 여기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삼환자 마지막 챕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첫번째 웨이브를 막았고 두번째 웨이브만 남았습니다 여기 점심 나온걸로 비하는데 점심을 안가져왔죠? 지금 저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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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판법이에요 알아듣는걸? 이렇게 막아주면 안정하게 막을 수 있어요 어차피 군비는 군대에서 뒤밖에 안나오고 있어서 어디하고 제가 있는 군대 군대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막아주면 형군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 웨이브를 막을 수 있어요 계속 군대가 다 염셔가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 군대는 사람이 제가 못막아가지고 이렇게 원래 여기서 안맞습니다 하핫 한 대도 에이브가 좀 기네요 죽겠네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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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탱크가 떴습니다. 지금 접시 돌려드리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접시 조심하세요. 탱크가 지금 보입니다. 자, 무탄 화이팅. 집으로 집으로. 샷! 이제 들어가서 불 꺼졌어요. 헌터. 시. 샷! 아이씨 돌겠네. 뒷버져가지고. 도와주세요! 아아아아 난 저쪽에 있는줄 알았는데 아아아아 깰 수 있었는데 아아아아 깰 수 있었는데 아아아아 아 돌아와 버리겠다 진짜 아아아아 아까 그 아아아아 이게 진짜 한숨 나오네 어쨌든 간에 제가 저 이거 깰 때까지 계속 할거고요 만약 깨면 다음은 다음 방 바로 좀 이따가 방송 다시 할건데 그 방송은 워킹데드 할겁니다 워킹데드 워킹데드는 영화 드라마 보신 분은 다 아실겁네 미드 왜냐면 미드 미드를 가지고 게임 만드는거에요 스팀으로 된거고 황글라가 되가지고 아주 편하다고 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스팀과 앱 딱 36번 두개 다 구성해준 게임입니다 워킹데드는 아아아아 진짜 치 솔직히 좀 열 솔직히 좀 슬슬 열이 올라오네요 다져 다져 나가면 나오겠네 철o ihr barn 아이돌드 손 풍 병 거기 데 Nexus 갠 전 2021 또 3 mejores 2 탱크가 떴습니다 탱크가 떴습니다 탱크 뚫때는 탱크는 별로 안 부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좀 부쳤습니까? 바닥에 획득하니 탱크가 부쳤습니다 탱크가 불구청을 맞추냈습니다 탱크가 끓여서 빠져들이 탱크가 끓여기 시작됩니다 탱크가 불구청을 맞추냈습니다 탱크가 끓여자 탱크는 리얼리즘 전문가에선 탱크 에너지는 9000입니다. 9000 제가 알고는 이것도 도작을 가지고 2만정, 2만정, 3만으로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럼 뻘짐하지 마세요 게임도 적당히 어려워야지 너무 어려우면 재미없습니다 자아 와... 등끝이 날아 2개 떴습니다 갑자기 왜 붙어진다 이유로 묻는데 갑자기 왜 붙어진다 갑자기 왜 붙어진다 아... 하고싶으세요? 하하하 아... 저는 지금 다운팍하고 이렇게 2개라도 좀 안취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는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플라시스는 안됐다? 정말 아까 플라시스는 무스랑 안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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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아하고 같이 2인 풀해도 아까전보니 잘했을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 즉 2개에... 즉 1개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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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드가 정말 좋네 아... 아... 금방千살 엉 Hi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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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웬만해서... 숙작되지 말고 그리고 같이 하시고 만약 여기 하실거면 여기서 막으시려면 근접을 들지마고요. 다들 웬만해서는 여기에 매그넘을 넣어주세요. 매그넘 들면 들수록 편해집니다. 내면 다 매그넘 들어주면 아주 편해요. 전툰이 하나있고 전툰 두개요. 전툰 두개있습니다. 지금. 자아. 마지막 셋탑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으면 가죠? 어차피 뭐 준비할것도 없는데. 예 시작합니다. 지금 솔직히 사람들 없는게 더 편한것 같습니다. 마지막 셋탑 시작. 자자. 이제까지 컴퓨터들이 리방패 해둘 겁니다. 아직 해 놔주실바예요. 솔직히 아까 전에 이 사람 다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안 맞았을거에요 어리발발발리 이면 스파마리 스파마리아 계속할게 저한테 틴키 당하는게 이렇게 애들만 막아주면 안나구요 저도 지금 웃어요 웃겨요 에너지 전문가다가 어려운건 없습니다 단지 괴물기가 더 많고 애들이 아닌거 뿐인데 기본적으로 레베 대한 구성이라든지 레베의 특징같은걸 잘 파악하고 이렇게 희개진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사실은 2만원 다 열릴 수 있는가 열댄 수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바가지먹으면 되어야돼 솔직히 여기가 제일 안가는거냐면 레베의 특징이 스파크가 저를 잡으려가다가 제가 가려가지고 못잡았죠 여기서 끌려간적이 하하 하하 5쪽으로 합니다 그쪽으로 용서 연속 유튜브 내가 뭡치 신 아직 모먼 음 그쪽으로 목소리가 메이버 나갔습니다. 펜트를 너무 쉽게 잡았어요. 네. 둘이 핥진 않아가지고 딱 저의 베스트 타입이 되죠. 파마하는 거겠네요. 마지막. 네. 나간지가 진작입니다. 아까 제가 두 장마다 박아 나갔습니다. 아하하하 엄청 진압이 없어요. 게임을 잘하고 싶다. 마티를 못신다. 이 게임 잘하는 건 등선입니다. 대등 안대등. 등선을 받았습니다. 하다보면 돼요. 게임. 문의도 마찬가지로. 뭐 운돈도 마찬가지로. 재능도 충분히 하긴 하지만 충분히 하시면 다 못하면 돼요. 이 게임은 충분히 하기가 힘드죠. 부모님 장소리 때문에. 지금 가면 안되나. 그래. 아. DTA요? 네. DTA도 오는데 했는데 뭐에요. 또. GTA도 오는 행운을 했는데 뭐에요? 아. 대결. 해군. 안전. 차례. 쓰다보면 능지 않나? 뭐든지 3이라는건 다 그런겁니다 GTA를 빠..GTA5도 할생각이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살줘 기록 많이 풀렸을라나? 앞에 창크! 앞에!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크가 좋아 좋아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오두박 오두박 자 아...이러면 안되는데 지적 죽게에 있습니다 자 죽었고 꼭 계세요 차자가 지금 집 쪽을 가고 있네요 뭐야 아 내년 PC아웃이면 좀 더 구매하시려구요 저는 몇박 30권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구매했습니다 봐봐 갑자기 저희가 세이드를 안해가지고 아아 다 깼는데 몇번째 제시적이냐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나가셨네요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딱 한번 깨봤는데 이거 나가자마자 팔으로 와 뭐야 이거 나가자마자 팔으로 온거 보이십니까 지금 전 이유를 모르겠는데 전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되죠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탱크나다 에이고 두분이나 들어오셨네 וף 연야됭 두자리 여기가 다 왜 이거냐 어디가 다 왜이냐 머리카락 보인다 안녕하세요 어 네 내 아이디 뭐야 외부 외부 뭔 말이에요? 뭐 아이디를 찾으십니까 몰라 프랑시스입니다 지금 님이 하시는 거 이거 닉네임님 프랑시스입니다 아닌데? 빡빡이 울리는 누구지? 어떻게 봐 자기 캐리 아냐 나 머리 있어 지식거려가지고 잘 안들려요 나 원 집안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안들립니다 지금 막 울립니다 이거 내가 흑인? 잘 안들린다고 아 아 이거 템 어떻게 지워먹어? 이거 템 아닌가? 2입니다 2 정말 촉자시면 나가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나 왜 피가 왜 78이냐 아 지금 엄청 촉자 들어오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와 나이다 어? 뭐야 템 어디갔어? 정말 촉자심이야 그냥 나가세요 제발 이거 니얼리즌 전문가입니다 아 돌아와 버리겠다 진짜 오늘 못 깨겠어 진짜 뭐야 차이 안 들어오겨요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라인도는 리얼리즌 전문가여가지고 님들 절대 못합니다 저 미리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 리얼리즌 전문가입니다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아 아 아 앞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 지켜보겠어 자 나 왜 저격을 들고있지? 아 존비야 개빡쳐 저격이야 왜 아 이게 뭐냐고 니얼리즌 전문가입니다 제발 못하시면 나가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나 엄마 나 발빼고있어 지금 한 구밖에 안나갑니다 지금 나 이런 숫자 들어오지 몰랐습니다 음.. 튼티도 되고 튼티도 되고 경비도 말그러도 엄청 세기 때문에 소부자들이 하긴 힘듭니다 문의사 말하는데 지금 병제만 보고 들어오셨으면 나가세요 네 리얼리즘 전문가입니다 야 제 말 전혀 안 듣겠네요 네 아닌데? 버리는 건데? 이거 총알 무안이야? 아니야? 근데 장난하면 뭐하는거 같은데? 전혀 제 말 안 듣고 있어요 되겠네요 진짜 나 죽을려고 해 아 오늘 오늘 고무국님이 진짜 참 좋으시겠어요 또 명나게 못나올거같아요 뭉치기 지금 저희들 지금 글씨 썼잖아요 저희들 지금 글씨 썼잖아요 탱크 뜨네요 그냥 이 팜팜 그냥 깨지마라고 하늘에 계신가봐 키설정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잘 쏴 자키 아 어 자 응 자 아 이거 어 이거 알겠습니다 다 전멸한거지 여러분이 못해가지고 다 전멸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 화네? 처음 봤다? 진짜 뭐라잉 아 그럼 못하시면 나가세요 아아 네 당연히 간퇴강원에 있죠 방자니 왜 방자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걸 쓰고있기때문에 간퇴로 합니다 저사람들 다시 들어오면 아예 어 뱅시크 그럼 나 아이디자체를 못들어오게 영원히 못들어오게 지금 킥한거고 다시 들어올수 있는데 아예 뱅시키기입니다 근데 고무국님은 왜 모바일로 보십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 PC로 보시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보세요 네 IP 뱅 IP 뱅이 아니라 스팀 아이디 한식으로 해가지고 PC마다 고유의 이게 있습니다 IP 갖고 뱅하면 안돼요 다인 코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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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야? 갑자기 차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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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컴퓨터가 비만 갈려있어요? 집에서 게임한다고 컴퓨터 집에서 부모님의 아...그럴 거 왔더라고 흐흐흐흐흐흐 내가 만날 때 그랬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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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아볼까? 신세계 우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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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대에 한테 컴퓨터를 못하게 하다니 아주 가장 큰.. 가장 큰 죄악이네요 진짜죠? 여전시대에 컴퓨터를 못한다는게 연말한 죄악인데 자의 히어링은? 으아.. 무슨 벌을 그 무슨 쥐새끼가 컴퓨터를 비번거라고 했죠? 요즘 첫상제라 해서 게임도 못하긴 하는데 으어어어어어 캬아지어어어 으어어어어우어 으아아악 우후 파앵 루 Allez 국리인 집 아니에요? 지구 requr 아 아 아 아 끝났네 아유 오늘 방송 엔딩 못 보겠네요 나중에 해야겠네요 지금 기운 깰 수 있을 때 깼어야 되는데 깨질 못해가지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1인플로 그냥 1인플로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냥 방송 종료하고 그냥 다른 방송하겠습니다 1인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인플로 이거 해가지고 안되면 방송 종료하고 워킹데드 하겠습니다 흐어 아유 이제 젓만들 점수 ㅇㅓ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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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니 아윽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앞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걸렸어! 아 또 걸렸어 달리기 성공입니다 지금 우선.. 우선참보도요? 아 이 게임 참모드 되냐고요? 참모드가 되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막아야죠? 지금 이거 참모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걸 어디서 막을지 고민을 하였네요 아.. 아.. 네.. 아.. 지금.. 달리기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초반에 엄청 위험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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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여기서 미치지 마시지 말고 여기서 스스로 하면서 돌리면서 왔어요 돌리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힐을 인정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샷건 들려고 안 그래도 샷건이 없네요 짠 나게 샷건이 없습니다 지금 샷건 들어야 됩니다 1인프에 대한 웬만해서 이거 막을때가 어디 이거 혼자서 막을때가 있긴 한데 기억이 잘 안나고요 샷건이 없어 샷건이 지금 조심하겠지만 샷건 들고싶은데 샷건이 없어 지금 샧음 일단은 슈 coffee 실패하면 바로 방침 종료하고 ere НW on 안되네 막혔나보네 아 roux opp 이때 뭐 마지막으로 불러야겠지? 예전에 버그가 있었는데 여기 안되냐? 야 안돼? 야 대기좀 해봐 혼자서는 깨기 힘들다고 여기 진짜 저긴가? 지금 일명 바보자리라 해가지고 외부같은거 피할수 있는 자리를 찾고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안되네? 저긴데 아 그냥 하겠습니다 뭐지 바보냐 빨리 불이 땋거나 해야지 혼자서 여기를 막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한데 혼자서 여기를 막는다는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파아 스피디트가 아주 절묘하게 저한테 좀 깠죠 저킷으로 불리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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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이 좋겠구나 자꾸.. 미치기게 생각한다구요? 이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더.. 아.. 어? 아 뭐야! 지금.. 꾸역꾸역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뭐야 뭐야.. 뭐지? 처음봐요 이거.. 지금.. 안 맞았는데? 아.. 아.. 지금.. 저.. 이거 왜 끝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뭘 맞았나 본데? 아..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만할게요 지금 방송 시작한지 벌써 2시간 다 돼가지고 이상하면 제가 힘드네요 물 한 모근도 안 먹게임 해가지고 저 뭐.. 체력 보충하고 다른거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휴일이니까요 네.. 근데 다들.. 공부는 안하고 게임만 보시네요 저희가 뭐.. 어차피 이제 게임 공부할 사람이야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네.. let's do it 한.. 한.. 20분 뒤에 워킹데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데드는.. 저도 안해본 게임이어가지고 그냥.. 에피소드 게임식으로 할거니까 뭐.. 보실 분은 보세요 헤헤 예.. 예.. 공부 안하세요? 헤헤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안그러면 제꿀납니다 헤헤 예.. 게임하다가 끝납니다 헤헤 어쨌든 다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